퍽퍽퍽 안녕하세요! 치즈! 맛있네요 오늘은 치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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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맛 양념장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달콤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는거 같아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양념장 팽이버섯 매콤달콤달콤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즈가 엄청 좋네요 sixt fly 믿고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